한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티비가 함께 만드는 취업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극심한 일간부족에 시달려온 조선업계가 긴 불황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옵니다. 빅3 업계들이 연초부터 잇따라 수주 실적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청산 위기에 놓였던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8척의 선박을 수주했습니다. 8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올 들어 확보한 일감은 모두 29척, 2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비수기인 1월에는 4년 만에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컨테이너선 8척 등 총 12척, 10억 3천만 달러 이상의 수주 실적을 거뒀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지난주에만 모두 8억 달러 상당의 선박 건조 일감을 따냈습니다. 올 들어 2개월 만에 이미 작년 전체 수주 실적의 40%를 달성했습니다. 업계는 업황 회복에 발맞춰 부가가치가 높은 LNG선 등 가스선 분야의 영업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삼성중공업은 1조 5천억 원 규모, 현대중공업은 1조 3천억 원 규모의 유성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재무구조를 안정화해야 합니다. 청산 위기에 놓였던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등 중소형사들은 회생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력 감축과 기능 조정을 거쳐 회생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TX조선은 채권단이 고정비 30% 감축안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현재 1,400여 명인 직원 중 400여 명을 구조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동조선은 수리조선선화, 블록공장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000년 후반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조선업이 불황을 딛고 정상화에 성공할지 기대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존폐기로에 놓인 한국지엠노사의 임금 및 단체 교섭 협상이 이번 주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관심사는 역시 인건비 삭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인데요. 이와 함께 한국지엠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는 실사도 이번 주부터 시작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곽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 처음으로 임단 여부를 벌였지만, 빈손으로 돌아갔던 한국지엠의 노사가 이번 주 다시 만납니다. 관건은 주엠 본사가 한국 사업 유지를 위해 주장했던 노동자들의 인건비 삭감이 노사 양측 사이에서 논의될지 여부입니다. 앞서 한국지엠 임직원 1만 6천여 명 중 2천4백여 명이 희망 퇴직을 신청했지만, 흑자 구조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임금 동결과 성과급 지급 불가 등 인건비축 소환을 반드시 관찰시키겠다는 각오로 협상 테이블에 나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주엠 본사의 신차 배정과 부실 경영에 대한 규명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어 합의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당초 이달 초부터 시작하기로 한 경영 상황에 대한 실사가 이번 주부터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현재 정부와 산업부당은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데 3, 4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엠 측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실사를 해 1, 2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리 앵글 주엠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이번 주 다시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사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춘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폭탄의 방아쇠를 당기고 유럽 등 주요국들이 보복을 언급하면서 무역전쟁 우려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긴급히 관계장관 회의를 연 우리 정부는 미국과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등 설득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과 이틀 사이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폭탄과 품목을 가리지 않는 무역전쟁 불사 방침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로 대응할 조짐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유럽산 자동차에도 관세폭탄을 예고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글로벌 무역전쟁의 전운이 고조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허창수 회장의 이름으로 미국 의회와 유력 인사들에게 한국산 철광에 대한 수입 제재 강화는 재고돼야 한다면서 한국산 철광이 제외돼야 하는 이유 5가지를 담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히 관계장관 회의를 연 정부는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회와 주정부, 경제단체 등도 다방면으로 접촉하여 설득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3월 20일 재무장관 회의 등을 계기로 미국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강력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강대국 사이에 끼인 한국인 탓에 설득 원칙을 고수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티비 정주희입니다. 서울시가 2022년까지 민관이 참여하는 1조 2천억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창업을 지원합니다. 창업펀드 5천억 원과 4차 산업혁명펀드 4천5백억 원 조성 등을 목표로 서울시가 우선 올해 200억 원을 출자하고 중앙정부와 민간 협력을 통해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야울러 창업 인프라를 확충해 매년 1,600개의 기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전체 노동자 임금을 모두 최소 월 22만 4천 원 올려야 한다는 임금 인상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013년부터 임금 불평등 완화를 위해 인상률이 아닌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인산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노총은 정규직 임금 기준으로 31만 8천 원가량인 9.2%를 지난해 임금농결을 권고했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대 인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소상인들은 주 6일 이상 하루 평균 11시간가량 일하며 한 달에 쉬는 날은 평균 사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전국 소상인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 달 근로시간은 평균 294.4시간, 평균 휴무일은 3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휴무일을 제외하면 한 달 27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10.9시간을 근무해 개인시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장시간 노동과 짧은 여가, 적은 수입으로 소상인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4.3점에 그쳤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 지성의 전당으로 불렸던 대학들도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연세대와 포항공대가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두 대학은 경계를 허물고 학점과 학위 등 첨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차병석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 부를 정도로 사회가 급변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도 빠르게 줄어들면서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사립대인 연세대와 포항공과대는 이런 위기의 탈출구를 대학 간 협력에서 찾아왔습니다. 교육과 연구 등에서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손을 맞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대학은 궁극적으로 공동학위를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상호 온라인 강의를 학점으로 인정하고 이르면 이번 여름부터 계절학기를 이용해 학생들을 교류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바이오 분야 등에서 함께 연구를 진행 중인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에겐 공동학위를 주기로 했습니다. 연구자들이 구성이 돼서 공동연구가 바로 시작이 되거든요. 2년 내지 3년 후면 공동학위를 받는 학생이 처음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로드맥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밖에 연구 부문에서는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교수를 상호 겸직 교수로 임용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다만 학부과정의 공동졸업장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진 않았는데 두 학교의 협력 모델에 다른 대학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 18세가 되면 결혼도 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지만 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한 살 낮추자. 선거 철마다 진보 진영이 꺼내들었던 선거연령 하향 카드가 또 등장했습니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선거연령 하향을 청소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부 청소년 단체들은 앞서 헌법 소원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헌법 개정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하면 6.13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입니다. 보수 진영에 학교의 정치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선거연령 이슈가 이번에도 쟁점 법안과 연계돼 여야의 정쟁 대상으로만 소비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둔 건 한국뿐입니다. 선관위는 이미 지난 2016년 선거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정부가 성남, 용인 등 일부 자치단체의 무상교복 정책을 수용하고 경기도가 관련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올 새학기 무상교복을 지급한 자치단체는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창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교복을 입은 신입생들이 교문을 들어섭니다. 새학년 새학기를 맞아 입학식을 위해 등교하는 겁니다. 신입생들이 입은 교복은 용인시가 제공한 무상교복입니다. 용인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1명당 29만 6천 원씩 모두 2만 3천 명에게 무상교복을 제공했습니다. 부모님 부담도 덜어드리는 것 같고 학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학부모들은 교복 구입에 따른 부담을 덜었습니다. 책도 사야 되고 책가방도 사야 되고 준비할 게 많은데 교복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한결 더 편안한... 정부가 무상교복 정책을 수용하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관련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무상교복을 지원받은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군별로 조례 정비 등 관련 절차와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청하고 그 다음에 31개 시군이 다 동의하고 예산을 다 확보를 하고 다 조례 개정 이런 게 다 끝나면서 끝내야지만 이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올해 무상교복을 시행한 자치단체는 용인, 광명 등 8곳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자치단체가 무상교복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새학기부터 도내 모든 중학교와 일부 지역 고교 입학생들까지 무상교복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티비 강청우입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태스크포스는 하반기까지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재작년 기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최저임금은 2,630원으로 일반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만개 조성을 위한 TF도 운영합니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장애 등급 대신 개인별 맞춤 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종합판정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권역별로 공공어린이 재활기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장애인들이 시설 밖에서도 생활할 수 있게 탈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박하연 아나운서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야근 수당은 나오지 않는데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상사의 옆자리를 꼭 지키고 있어야 하는 업무가 있는데 과연 뭘까요 이게? 왠지 알 것 같은데요. 회식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직장인들이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회식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하직원과 상사가 생각하는 회식에 대한 각각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직장인들 특히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근무 시간의 업무로도 피곤한데 회식 때마다 참석하느냐 마느냐로 늘 고민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리서치 기업 엠브레인이 회식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사원과 대리인 부하직원 그리고 과장과 팀장인 상사 이렇게 각각 500명씩을 대상으로 2013년과 지난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회식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그런데 이 술자리가 부하직원 혹은 상사와의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설문에는 67%의 상사가 그렇다고 했다고 합니다. 2013년 조사 결과에서는 술자리가 부하직원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다는 설문에 상사응답자 중 57.4%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4년 사이에 술자리에서의 좋은 관계는 쌓인다고 하는 상사가 10.2%나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하직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6%만이 그렇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네 그야말로 상사와 부하직원의 동상이몽이라도 할 수 있겠네요. 부하직원에게 피하고 싶은 회식자리가 상사들에게는 중요한 침묵의 장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식에 대한 생각이 다른 이유는 회식자리가 부하직원이 아니라 상사를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상사는 술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다라는 응답에 대해 상사응답자의 16.6%는 약간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했고 2.8%만이 매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22.2%가 약간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해 다행히 술자리에서 상사의 중요도는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상사들이 회식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즐거움보다는 팀원들의 단합을 위한 경우가 더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한 번 동상이몽이 나오는데요. 상사의 경우 부하직원들은 상사가 좋은 사람이면 술자리를 편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58.6%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하직원의 경우 59.4%가 상사와 술을 마시는 것은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불편하다라고 응답한 거죠. 그렇군요. 어찌되었던 회식은 부하직원에겐 여러모로 불편한 자리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하직원들이 회식에 참여하는 이유는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싶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회식자리에서 술을 잘 마시면 직장생활도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하직원들의 오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술을 잘 마시면 직장생활이 편해질 수 있다는 설문에 부하직원의 응답자 중 51.4%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상사는 절반도 되지 않는 41.2%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거죠. 와 정말 의외네요. 앞서 상사들이 술자리가 부하직원과의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는데 모순된 대답 아닌가요? 네 회식에 참여는 중요하지만 주량은 큰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음 설문 결과를 보시면 상사들의 생각을 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술자리에서 술을 잘 마시면 이쁨 받는다는 설문에 부하직원은 이번에도 51.4%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상사는 불과 24.4%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겁니다. 2013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술을 잘 마시면 직장생활이 편해진다는 설문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상사는 4년 사이에 46.4%에서 41.2%로 줄어들었고 술을 잘 마시는 부하직원을 입부하게 된다는 응답 역시 25.6%에서 24.4%로 줄어들어 회식에서의 주량은 상사와의 관계에 점차 큰 상관이 없어지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군요. 일부러 상사와의 관계를 위해 원치 않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술자리에서의 약속 이행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상사가 생각하는 본인의 약속 이행률은 64.4%지만 부하직원이 생각하는 상사의 약속 이행률은 1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로 봤을 때 회식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상사와의 관계나 무언가를 부탁하기 위해 무리하게 술을 마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회식자리가 불편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과도하게 마시는 술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직장에서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셨던 술을 오늘의 설문 결과를 참고로 조금이라도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달갑지 않은 회식자리가 조금은 편해질 수 있게 말이죠.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